야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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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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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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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식 조금 수식 좀 잠깐 잠깐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지금 일을 한 시간 했잖아 요만큼 했지 어 뭐 했어 내가 쑥 했지 깼어 안 깼어 기다리란 말이라 야 스님 이랬으면 좀 스님도 간식 먹으니 일 뭐 했노 쑥이 이거 말이라 아야야야야야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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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차 한잔 마시고 잠깐만 아이고 쑥이 야 야 내 물 야 거의 다섯 개다 이 쑥이 아이고 알았다 간식 줄게 아하 아하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알았다 알았다 간식 준다 간식 준다 응 너 너 아침에 먹었잖아 아우 뒤라 아이고 니 한 대 이익이 더 되다 체리 마시러 가다가 이거 체리 안 나나 아 이 물아잉 아 이 물아잉 살 디릭디릭 찍어라잉 에잉 나는 나쁜 중이다 원래 인난데 오전밖에 안 나온다 니 살찌는 거 보니까 응 나는 나도 살찌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뭐 보리가자 난 하나 먹는다 이놈아 니 내 물 다 쏟았으니까 이거 이제 과자 좀 먹고 매일 일하겠다 이래갖고 아 이번에는 쑥을 이렇게 원래 이렇게 숯만 딱딱딱 땄는데 이제 깨가 나가지고 이제 뿌리채 싹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씻어가지고 적당 크기로 잘라요 내가 잘 오는 후에 이제 숯차를 이제 만들어서 제가 요번에 초팔되는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숯차를 한 봉달에 씻어 또 또 또 까분다 야 나는 그렇게 착한 눈이 아니야 응?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너가 자꾸 까불면은 한 대 뒤지게 맞을 수도 있어 매 맞고서 그때 아야 하면 그건 뒤지는 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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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간식인데 야 내 간식에다가 탐내지 말고 니 간식 하나 더 줄까? 어떻게 생각해? 좋은 생각이야? 야 나도 하나 없고 기다려 난 사람이야 넌 강아지고 그냥 먹는 소리 듣고 있어라 맛있게 보이지? 참아가잉 참아 니꺼 없어 이거 참아라 봉달이는 왜? 봉달이 물고 갖고 어쩌려고 얼마나 공해를 이렇게 꼬막 자작 들어간다 자작 들어간다 어허 야 야 가루주소 묵지마 가루주소 묵지마라 숯부쟁이하고 숯과고 섞였어 야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거야 응? 니가 뭔일을 했다고 니가 지금 간식을 갖다가 오늘 아침에 니 응? 가루 먹고 그래 응? 그 맛있는 거 다 먹고 간식 또 하나 먹고 또 지금 간식 하나 먹고 또 간식 또 다 달라고 야 인생이나 견생이나 말이라 이 공짜가 없어 알아? 아 맞지? 어젯밤에 니가 저 뭐 외대지 보니까 니 짖긴 하더라 너무 잠이 와가지고 막 불아 떨어졌는데 니가 막 짖대? 근데 지으면서 왜 뒤에 부엌 쪽으로 하고 스님 잠자는데 막 떠들었노 스님 자기 니가 알아서 해 조용히 조용히 싹 해결을 해야지 말이야 스님 깨워가면서 막 멧돼지 왔다고 소리 지르면 그거 니 잘하는 거 아니야 그거 칭찬 안 한다 그거는 내가 요런 거는 요거는 이제 겨자 색깔인데 니 하나 더 먹고 오늘 저녁 안 먹을 거야? 저녁 먹을거지 그래도 니 뭐였노 근데 손님이 이 많은 거 이거 이거 봐 이거 한 통 한 통 할두워 니 뭐였냐고 아 또 양을 무슨 양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아들 갖다가 이렇게 간식에 뿅가게 만들어 놨을까 유산균이란다 먹어라 아유 자아가 물을 쏟는 바람에 물이 없어서 그래도 쭈구 좀 쭈구 좀 좀 캐가지고 마무리를 해야죠 풍경아 나온나 나온나 풍경아 나온나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일로와 나와 한 통 만들어야지 요번에 요번에 우리 집 오는 사람들 선물로 줄 거야 자 아이고 아니 봄이 길지가 않잖아요 너무 커버리면 또 싹 그냥 봄을 또 구갈 수 없으니까 저는 차에다 담아서 나중에 또 두고두고 일년 내내 두고두고 먹어야죠 손님도 드리고 나와 나와 똥구냥이 이렇게 구족자한테 똥구냥 보여주는 거 아니다 누가 똥구냥 보고 싶겠노 이렇게 씻어가지고 가면은 더 수월하더라구요 이제 차네 하네 이 머리가 깨어 깨 자꾸 그래 이 뿌리에 영양소도 같이 쓸어가지고 차로 담아서 에이 숙차 만들려구요 그러죠 그 뒷배로 에이 숙차 힘들때는 어떻게 하는건지 않아 훔치고 중골치고 있잖아 이게 숙을 칼로 날라차이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려 쑥뿌리채. 쑥뿌리채 내가 그거 했잖아, 풍경아. 그치? 요번에 먼저 끓끓 나는 거. 이거 이제 씻어야 돼. 날 갖다 내놔, 이거 씻어라. 이게 제가 혼자서 하면서 빨리 터득한 방법이에요. 적당히 흙흙은 밭으로 가니까. 밭에 물이 부족할 때. 그치, 풍경아? 물이 부족할 때. 그치? 좋잖아. 가물지도 않고. 여기에 호수를 하나 설치했다는 게 내가 가장 잘한 일이지. 야, 그거 씨, 잠깐 물고 가지 마. 또 이래야 되잖아. 그런 건 네가 예의가 아니지. 완전히 그래. 애를 자꾸 이기면 되는 거야. 이렇게 뿌리채로 하니까 숙차의 맛이, 향치가 더 좋아졌어요. 그래서 뿌리채 하게 됐습니다. 아, 요 앞전에 제가 한번 실험 삼아서 뿌리채 한번 해보니까. 굉장히 맛이 좋아졌어요. 물 마실래? 물 마셔. 물 마셔. 물 마셔. 물 마셔. 뭐 하게? 뭐 할 건데? 왜 또 간섭하려고? 밤에 하는 일이야. 응? 같이 안 놀아준다 그러는 거잖아. 그치? 밤에 자꾸 멧돼지하고 싸워요. 그거 하고 멧돼지 싸우는 거 하고 독사. 독사하고 분명히 싸울 건데. 풍경이 엄마가 저기 콩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. 간은 진짜 독사하고 싸우면 지가 있어요. 아,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덥네. 네, 뭐 모델하고 싶나? 응? 너 너무 들이댄다 요즘. 오늘, 오늘 먹을 겁니다. 맨끊 명 걸로. 아,af. 아,af. 해 Из dzml 컬처 내부에č